오 그래 지금이야 아 오 이 물량을 한번 가야겠는데 좀 위험하지 아 이게 왜 맞니 하하 하하 아 이제 허두솜이 나오네요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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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왜 또 안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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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ели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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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어어어 으 으 요 아 rah 즈음 죈음 우와 오우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개발 나 좀 살려줘 딱 돌진하겠는데? 자 피하고 어 뭐야 왜 가만히 있어 윗길 타이밍 오어어어 다 물려먹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좋아요 아어어어 여기이 접근좀 하자 오 어 뭐야 아 느낌 안좋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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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기 쓰던 타이밍이었구나 아 몰랐어 필살기 쓰때네 가까이 붙어있으면 안됩니다 최대한 오 오 아 오 오오 오오 아 이거 필살기 한번 써라 필살기 한번 좋지 아 아닌데 필살기 있어 필살기 피살기 한번 빼고 가야하는데 필살기 한번 빼고 가야돼 피살기 한번 빼고 가야돼 아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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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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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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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부터 잡아야 되나? 그건 쉬워요? 그거부터 잡고 랩업 좀 더 하고 올까? 그럴까요? 야하굴! 야하굴 보선 더 어려운거 아니야? ㅋㅋㅋㅋㅋ 어? 야..야하굴 갔다가 괜히 뒤통수 맞는거 아니야? 어디지? 야하굴? 어 여깄다 좋아요 그럼 야하굴 야하굴 보스를 한번 잡아볼게요 야하굴 보스가 누구지? 기억이 안나네 그..그건가? 그 마법 쓰는 애? 걘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쎄기석 쎄기석이란다 이 혈석 덩어리도 좀 얻어야 하는데 덩어리를 얻어야 좀 강화를 할텐데 덩어리를 얻어야 좀 강화를 할텐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어 때리지마 인마 아파 인마 아 여기있죠? 종 치는 애 아 이렇게 잡고 잡고 kicking 깜짝이야 Wooh 애들은 무시하고 또 아이템이 있네요 해요 여기가 8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계속 나오는건 어? 겸별자 이씨들아 니가 센가 내가 센가 보자 저거 뭐야 아 너 무섭게 생기네 또 저기... 뒤잡 될까? 되겠지? 뒤잡 될거야 슬금슬금슬금슬금 너는 나를 눈치 못챈다 어? 뒤잡음을 하고 이리 가까이 와 저 앞에 또 한 마리 있는거 보니까 쟤는 쟤한테 어글 끌리지말고 에 올라와 아 다오네 에? 문에 같이 다오네요 와 몇 마리야? 세 마리인데 세 마리? 어? 겁나 많은데? 오우 그렇다면 역전타를 노려야 오우 오면 아픈거 물량 하나 먹고 잡았어 길을 모으고 오우 와우 어어? 안돼! 앞뒤로 둘러싸이면 안돼 놔요 최대한 둘러싸이지 말고 아 오오오오 자 여기 또 물량 뭔가 다 쓰게 생겼는데 여기 더 빡선대 하필 인간형 몹들이냐 어? 어 저 데프 아니야? 좋았어 이런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다 아니고 좋았어 좋았어 한 녀석이라도 좀 잡자 좋았어 우와아 방금 뭐가 터진건데 어? 오우 뭐를 쏘는거야? 불마법 같은걸 쓰네 어? 한 녀석 잡았나봐 아 아 그거 쓰지마잉 두 녀석은 힘들어 돌면서 기회를 자.. 기회를 노려야죠 와와 좋았어 이런식으로 자 길을 보아서 좋았어 이거야 이거야 바로 이거야 자 길을 보아서 아아 알았어 이거야 이거야 이 방법이 최선이야 자 길을 보아서 좀씩이라도 데미지를 에스 좋았어 어 안맞고 아 예 말씀하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로비 Лю퍼님 오우 우?! 오 오 오 우와어우 아 안돼 안돼 일로 싸우면 안돼 좋았어 주차장에 자리 없는데 와서 차 좀 치워 장난해 본인 집에 있는 주차장을 나하고 나부러 있지라고 어? 아 차를 왜 갖고 와 그냥 회사에 놔두지 좋았어 다 잡아간다 뭐였어 이게 빨리 와 좋았어 에? 아 와 겁나게 아픈데 아 차를 긁어버려 동전으로 그럼 다음부터 안될거야 너무 나쁜가 어? 차를 동전으로 긁어버려 어? 그럼 안되겠지 흐흐흐흐흐흐 그러지 않을까? 어디로 가야지? 쇠기석 덩어리를 내놓거라 어 이 형님은 덩어리가 필요하단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어 돼지 대신 이상한게 있네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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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하는게 총을 써 누구앞에 총 쏘니? 어 물약 흠 물약이 처음하고 똑같아졌습니다 어? 어? 다섯개로 다시 하향 조준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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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애나? 야 뭐야 뭐야? 요요요요 이쪽으로 한번 올라오 오오오오오ôn 뭔데 얘들아 오오오오 왜 모르겠어요 우선 여기 가보죠 자 잡고 우선 야 이거 뭐여 어 이거 똥개같은데 똥개 아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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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개 아닌가? 생기기 동개인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동개가 아닌가? 다리도 두개고 오오? 낭독의 발걸음 말고 덩어리를 덩어리 네, I need 덩어리 여기 여긴 뭘까? 어? 뭐야? 아 쏘지마 총 어? 여기는 어디지? 내가 알던 그 동개는 아닌가봐 겁나 무섭게 생겼어 아 또 뭐 아 진짜 환장해 더 환장해 이 무기를 좀 오래 쓰고 싶은데 자꾸 부서지고 부서지고 부서지는 무기네요 여기는 어디지? 오 앞에 애들 많아 올라가보자 여긴 아까처럼 그 길거리 좀만 직진하면 되는 그 길인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보겠습니다 위에도 뭐가 아무것도 없고 바깥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여기 있죠 어잉 이거는 뭘까 어 어? 야 모르겠다 이거 아 하지마 난 조용히 죽어 뒤잡아 한번 하자 좋아요 자, 수분탄 먹고 수혈액 먹고 저쪽에 아가씨 왜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타볼게요 와 여기는 여기는 어딜까 저어 오 똥개 아 아 오어 어 에어 Anthony sollten 못 schm 오 아 아... 탈벌하구만 거기 움직이지마 좋았어 똥개 이거... 야식이 응? 야식이... 어우 똥개... 탈벌하네요 여긴 뭐지? 어 이거 쇼컷 아니야? 쇼컷? 쇼컷이 아직 안 올라와 있네? 좋아요 저기도 뭐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겠죠?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오 야야 썹 썹 썹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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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브 및 덩어리 덩어리야 덩어리 응? 덩어리 덩어리 그렇지 예 바로 그거였어 어 너의 어 너의 임무는 이미 다 했다 뒤잡어봐 하자 응? 죽어 임마 어 뭐야 저 똥개 어디서 살아났지? 슬쩍 벗어리 아 그럼 얘들은 어우 뒤에 똥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뒤져 무섭다 저게 뭐 쇼컷 길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예 저 엘리베이터를 위로 올리면은 와서 타고 여기로 예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은데 잠깐만 엘리베이터 어디서 타지? 그 밑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어 야 너 어디서 살아났냐? 여기 뭐가 있나봐 분명 엘리베이터가 있을거야 쇼컷 저 엘리베이터가 있는거 보니까 여기 쇼컷 길이 분명 있을겁니다 어 어 내가 못찾고 있을뿐이지 어 어딘가 분명 있을거야 이 오른쪽편 같았거든 아 문덩이들 어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예 예 여긴거 같은데 아닌가? 스읍 여기 아닌가? 여기는 올라온길이 아닌가 보네 좋아요 그냥 가볼게요 어찌됐든 가네 우선은 길찾는게 중요하니까 우선은 길찾는게 중요하니까 자 요렇게 내려가서 이쪽에 왠지 아이템이 하나 있을거 같은데 응? 그렇지 물약을 좀 주라 물약을 요런게 다 필요없다 응? 물약을 내라 나 물약이 필요해 저 쇼컷길은 어디서 개방하는거지 저 쇼컷길은 여긴 아니네 여긴가 자 우선 먹고 여긴가 여긴가 잠깐만 여기 보스전 같은데 아 이거 수리하고 와서 물약 사고고 와서 할까 그게 낫겠죠 예? 그냥 무식하게 돌진하는것 보다 예 물약도 사오고 에 이것저것 아 하지마 에 물약 사오고 하는게 편이 낫겠죠 어때요? 다시 올라가야돼 화터풀까지 근데 화터풀 어딨지 응? 아까쯤에 보니까 화터풀 깨졌던데 저쪽 어 뭐야 어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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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쌍둑이 말고 덩어리 좋아요 여기 여기 길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보겠습니다 여기 화터풀 없어 이거 이 지옥은 이 지옥은 이 지옥은 화터풀이 없나요? 왜 겁나 곤란한데 하하 어? 아니면 내가 지금 못찾는건가 화터풀이 있는데 제가 못찾는거에요? 아니면 진짜 화터풀이 없는건가 어 니 계속 살아난다 응? 화터풀을 찾아서 이걸 해야하는데 어 이거 뭘까 자 죽이고 어 이거 뭘까 자 보자 여기 여기 화터풀이 있을래나 여기 아 여기가 쇼크홀길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 그깁니다 이거 여기 처음 위치 음 여기 아까쯤에 그러니까 그 뭐야 여기 오른쪽으로 나오면은 이 엘리베이터 길이고 왼쪽으로 나오면은 이제 아가심이 진행하는 길이죠 에헤이 그러지마 됐어 이제 쇼크홀을 열어놨기 때문에 타고 가서 바로 오케이 보수존까지 한방에 죽죽죽 그래서 무기 수리도 하고 아가심이 덩어리를 4개인가 조금 얻었기 때문에 강화도 할 수 있을겁니다 그래 이거다 나에겐 이것뿐이다 자 그리고 수리 뭐야 강화하니까 강화하니까 저절로 수리까지 된건가 오 그렇네 잠깐만 뭐 혈 혈정도 그리고 몇개 얻었는데 혈정강화 좋은게 있으면은 예 써야죠 따스한 혈질보정 이런거 말고 야수 번개 번개 화염공격력 지속적으로 쓸만한게 없네 네 그래 이거라도 하자 그 다음에 오우야 이거 뭐야 물리공격력 18% 완전 좋은데 아 네 어서오세요 친절하님 어 네 맞아요 그니까 비슷하진 않고 예 조금 그런거 같아요 데몬즈소울의 거의 후속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스토리가 이어진다거나 그런건 딱히 아직까지 안보이는데 예 그래도 그 하여튼 다크 소울 그 뭐지 다크 소울보다는 그 요쪽이 더 가깝습니다 다크 소울보다는 다크 소울보다는 뭐지 이쪽이 더 가깝다는 거 매칭요. 매칭 잘 안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매칭을 포기했죠. 진작에. 매칭 안되는거 보고 진작에 포기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됐어. 됐어. 이제 가보자. 랩업을. 랩업을 해보자. 그래. 근력. 근력이다. 근력. 남은 돈으로 물약을 다 사고 이제. 왔어. 어디로 가야지. 어 여기야. 매칭요. 매칭은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칭은 패치 돼야 돼요. 매칭이 진짜 안 잡힙니다. 제가 봤을 때 블러드본 한 사람 지금 되게 많을텐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매칭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딸랑딸랑 있잖아. 이 딸랑딸랑이 그 지역 그 지역 자체로 매칭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땐 지역으로 매칭이 안되고 그 뭐야. 위치로 매칭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많이 안될 겁니다. 어 이거 뭐야. 어? 아하. 아하. 쇼고기를 이렇게 이용하라 이 말이구만. 아하. 매칭요. 다크솔이 매칭이 훨씬 낫죠. 네. 네. 아직 1회차입니다. 쟤는 아직 멀었죠. 깨려면. 한참 남았습니다.